우리들 대부분이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나 보여지는 모양에 따라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본질에 접근해서 하나님의 교획과 시간표를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当然 우리의 배경,经验,知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가 사건이나 문제나 일들을 보는 관점들이 나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입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그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교획이 무엇이냐 여기로 빨리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다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영적사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빨리 하나님의 교획을 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영적사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우리가 간직히 볼 수 있는 시간표를 보면 영적사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간직히 볼 수 있는 시간표를 보면 영적사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방해됩니다 우리가 보금 운동을 하는데 보금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금에 방해되지 않고 보금 운동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빨리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금에 방해되는가 아닌가를 빨리 우리는 봐야 할 것이죠 내가 보금 운동에 방해되는가 아닌가 달리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참 감사하게도 참 보금에 방해되고 보금 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늘 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인격이 모자라서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요 다 살리는 거 있죠 제가 무엇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even myself I really need the grace of God 제가 정말需要神의 은혜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요 나를 살리는 거 있죠 every time by the absolute grace of God God saves my life 그래서 매일 수 있는 사람을 통과한 신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요 상대방도 살리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 복음이 방해되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살리더라고요 God saves me and the other person so that as the people of the gospel will not become a hindrance to the gospel movement 我作为擁有一个福音的人 所以呢 我不能妨碍福音 복음 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and God makes that happen so that it will not block the gospel movement 왜냐하면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못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有的时候 제가 잘한다고 하는데 그런데并不是这样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이게 볼 때요 참 모자란 게 한참 많습니다 when we compare ourselves based on the world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lack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사건, 문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每当遇到 문제的时候 只好求神의 은혜 왜냐하면요 복음과 복음 운동이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why that is because the gospel and the gospel movement shouldn't be hindered 계속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what is the reason that we could continue the gospel movement it is all by the grace of God 내가 복음을 방해하지 않고 복음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and one of the reasons that I will not hinder the gospel and be used for the gospel movement it is all by the grace of God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요 제게 이번 한 주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저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데 참 너무 감사했어요 the Holy Spirit gave me this word I was very thankful for this 성령이赐给我 这样的话 eu非常地感谢神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I pray that this word will become your word and my word today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without the grace of God we cannot do anything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without the grace of God there is nothing that works 오늘 바울 사도가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today Apostle Paul confesses that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여러분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관계없어요 不管是这个事情 是好壞 没有关系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you'll be able to confess that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I pray that you'll be able to confess that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도 내 가정도 내 현장도 교회도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without the grace of God I cannot think about myself my field, my family and the church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이번 한 주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제게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도 기도 참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깨달아지더라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안 깨달아지더라 저는 뭔가 열심히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 거 아닌가 교회밖에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다투어 본 일이 없는데요 교회 일로 다투었어요 아버지는 교회를요 아버고 적당하게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told me you should go to church sometimes 그런데 저는 적당하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적당하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적당하게 안 되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그냥 교회에서 산 것 같아요 不管是白天还是夜晚 저는 교회에 참 기도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일으켰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소리가 조금 크고 그리고 내声이 아주 크고 저는 молод 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저는 목소리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여전히 내게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지시지 않았어 너무나 한참을 헤맸어요 너무나 한참을 우리 가문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복음이요 내 아내 진짜 깨달아지더라고요 有一天我在心中真的 린目了基督 저주지향이 무너지는 것이요 절대 내 노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옥 운명 사단의 문제가요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깨달아지 못했던 이 복음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깨달아지는데 이야 놀랍게도 저주지향 사단 지옥 운명 그것이 해결되었다는 믿음이 내게 차오더라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絶対不会得到解決的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였죠 이런 날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끝냈구나 이 믿음이 내게 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有一天我终于明白了 예수来到这个世界 祂做了基督的所有的事情 그러니까요 그때부터요 저주지향 무너지는데요 이야 무너지더라고요 那个时候终于 저주和災压全部消失了 제가 노력한 게 없는데요 그 믿음과 확신이 딱 드니까요 무너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I didn't put in any efforts but when I gained that faith and the assurance I was able to see with my eyes that all of the curses were crumbling down 我什么都没有做 只是我心中有 对这个信心的確信的时候 我终于能够看到 저주的消失 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I was able to realize that that is the grace of God 那个时候我就明白了 아原来神的恩典 就是这样的 저는 절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니까 I was never able to get out of religious life 근데 어느 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ut one day I realized that the life of Christ was inside me 근데 어느 날 제가终于明白了 예수 기도의 생명 그니까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무너지는데 복음 생활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from that time on religious life crumbled down and from that time on the gospel life began 여러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안에 주인이 안 바뀌더라고요 Even if we diligently attend church the master of our lives do not change easily 我很长时间去了教会 但我心中的主人 依然没有改變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해요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 Even if I diligently pray and participate in the service and the worship I am still the master of my life 我做了那么多的礼拜 和祷告 但我的心中里面 依然我就是主人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当我领悟基督的时候 我终于明白 我心中的主人 不是我 而是基督 어떻게 제가 제 노력으로 그것이 깨달아졌겠습니까 how is it possible that I could realize those things with my efforts 我怎么能通过 我自己的努力 能够领悟这些吗 我怎么能通过 我自己的努力 能够领悟这些吗 我完全是因为神的恩典 明白这个基督 然后这样的想法 不断地涌出来 그렇게도 강구해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내 인생에서 굉장히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the fact that I've realized the gospel of Christ by the grace of God and throughout the week I wanted that to overflow in me 我重新找回了 我领悟了 耶稣是基督的福音 完全是借着神的恩典 我希望这样的恩典 永远涌出来 그리스도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비로소 인간이 된 거예요 the moment I realized the gospel of Christ finally I've become true human 领悟了这个基督以后 我才成为了真正的人 전에는 제가요 짐승이었다니까 before I was an animal 以前我有点像是动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싸는 거 마시는 거 밖에 몰랐다니까 그렇지 I only knew what to eat what to drink what to wear and going to the toilet 曾经我只知道 只关注 吃喝拉撒的事情上 드디어 짐승 드디어 짐승 수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and finally I'm out of that standard of an animal 我终于脱离了 像动物一样 这样的水準 지홍 자매 집 가니까요 그 예쁜 고양이가 하나 있더라 I went to Jenny's house and there was a very cute cat 当我去 지홍姊妹的 家里的时候 他们家有一个 很可爱的猫 그런데你 갈 때마다 고양이 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걔가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Whenever I visit her house I see the cat but never once I saw the cat worshiping God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을 뭐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지홍 자매한테 야 이 고양이 하루 종일 뭐하냐 그랬어요 and I asked the young adult Jenny what does this cat do all day long 然后我就问他 这个猫一整天 都会在做什么 대부분의 시간을 잔대요 and most of the time the cat spends time sleeping 然后他告诉我 大部分的时间 这个猫一直在睡觉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뭐해요 먹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for most time the cat spends the time in sleeping, eating and drinking 所以说明这个猫 它一整天只会吃 喝,拉萨 역시 너는 짐승입니다 yes, you're an animal 对,它就是一个动物 여러분 인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we need to restore to become true human 我们要恢复真正的人 그리스도 복원 깨달으니까요 드디어 내가 회복이 됐다 after realizing the gospel of Christ I was able to see restorations in me 领悟了基督以后 就成了一个真正的人 내 노력, 지식, 경험으로 절대 안 됩니다 with my efforts, my experiences and my knowledge that it will never work 这个是靠我自己的经验 和努力 是绝对不成的 그 그리스도 복원을 깨달고 인간이 회복됐다는 이 사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the fact that I have realized the gospel of Christ I have restored to become the true human it is absolutely by the grace of God that I have been saved 就是说 我们已经得救了 이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it is really by the grace of God that I have been saved 我们已经得救了 这是一个 极大的神的恩典 에베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In Ephesians 2, verse 5 it says it is by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8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의 이어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also it says and repeating verse 8 for it is by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8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it is to make my salvation right 你们一定要 正确地看待 你们的得救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거져받았으니 나의 구원을 바로 하는 날이더라 I receive the grace of God and receive salvation therefore make the salvation to be correct 我们这个得救 是从神那里 白白拿的 所以你们一定要 正确地看待 这个得救 내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까요 너무 구원이 가치없게 느껴지십니까 because I receive God's salvation by grace do I think that this is worthless 难道你们是因为 这个得救 是藉着神的恩典 得到 所以你们不觉得 祂很珍惜吗 그러니까요 문제 사건만 생기면 내 구원이 구원을 발로 차 버려요 that is why whenever problems or incidences arise I kick away that salvation with my foot 所以遇到问题的时候 我就会把 这个得救 用脚踢出去 문제 사건만 생기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therefore whenever problems or situations arise we act and we say and we do things as if we are not saved 虽然我们已经 得救了 但遇到问题的时候 总是用自己的 관念和基準 去看待问题 과연 나의 구원에 감사한다면 그렇게 할까요 if I am truly thankful because of the salvation would I do in that way 就是跟不信者一样 如果你们真的 感恩得救的话 能这么做吗 문제 사건만 생기면 내 구원이 부끄러워 whenever problems or incidences arise I am shameful of my salvation 当遇到问题的时候 觉得我这个得救 非常的害羞 羞愧 여러분 문제 사건만 생기면요 내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에 간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구원이 부끄러워서 발로 차 버리는 거예요 当我们遇到问题的时候 应当要在神的面前 感谢神 赐给我们的这个恩典 但是我们总是觉得 很羞愧 就会把这个得救 踢出去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으면 그렇죠 적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how precious and valuable is a man that the only son came and crucified for us 我们这个人类 是多么的宝贵 神派遣了 他的独生子 替我们而死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가 없단 말이죠 there is no being on earth like man who is worthy and who is precious 神所创造的 所有的事情当中 人是最宝贵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거저 주신 거요 because he loves us so much that he gave us salvation for free 神非常的爱我们 所以把这个得救 就白白地给了我们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 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what does it mean that he gave us salvation for free means that he does not need anything else in exchange 神把这个得救 当作礼物 赐给了我们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은 이 땅의 구원과 달라요 that salvation that eternal salvation that God has given us is different with the salvation that the world talks about 가끔씩 우리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너 책임질게 sometimes we hear this from others I'll take care of you and take responsibility of you 걱정하지 마 내 말 만들 걱정하지 마 because only listen to me 나만 따라오면 돼 and only follow me 只要跟着我走 就可以 인간은요 다 그것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and for men that one day may change 但是人 都会 변新的 상황마다 현상마다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depending on situations and circumstances things can change 根据状况 根据 현상 都会 변的 항상 사람은 변할 수 있다 and every time a person can change 人 总是会 변的 근데 진리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however that truth will never change 但真理 絕對不會 변 한 번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salvation that I received that once will never change at all 这一次的得救 它永遠不會改變的 오늘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입장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나의 구원을 바로해라 it doesn't matter what my situation is what my standard or what my position is focus on the salvation that I received 不管你们的 立場和状况 怎么样 你们只要看 你们的得救 왜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why because I did not receive salvation because I did things good 내가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 if I receive salvation with my efforts and because I have done the right things and I could do whatever I want with that 내게 임한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but the salvation that is upon me is given by God by His grace for free therefore I cannot do anything with whatever I want to do because this because this is the gift that is upon me so we can't do it so we can't 내 구원을 가치없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 그리고는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의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성령이 우리의 삶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내 주 그리고는 아니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만 나를요 가치 없게 버리는 거예요 that Holy Spirit is in me but I think that I am worthless 여러분 나의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하며 주와 이번 한 주간은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껏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마음껏 한 주간 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누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들과 달라요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을 헌신장처럼 버리는 그런 인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 번째 第三 번째는神의 은혜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증인을 부르셨고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나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냥요 부르실 때 대충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주고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갖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and he didn't call us to live random lives but he has given us the evidence so that we will preach that evidence and become the witness 여러분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神呼叫我们为见证人 是什么意思呢 내가 너희에게 증거를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it means that I will give you the evidence 这句话意思是说 我会赐给你见证 아멘 아니 증인으로 부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and the person who have made us the witnesses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us isn't that right 神呼叫我们为见证人 所以神一定要负责的 나는요 마지막으로 진짜 고백한데요 진짜 나의 사명을 바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and really I want to confess last of all that I'm very thankful that I could take my commission 我能够正确地看待我的使命 我觉得这个时间是非常地感谢神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그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바로 하도록 하나님이 늘 내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神为了能够让我自己 以这个见证人的身份 活下去 하나님이 오늘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because God has called me as a witness today there is nothing that I lack 因为神 呼叫我一位 见证人 所以我没有什么不足的 그렇게 고백합니다 and I want to confess like that 我就这样的告白 아멘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because God has called me as a witness there is nothing that I lack 因为神呼叫我 为见证人 所以我没有什么不足的 그래서 뭐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即使你们不足 这也是神的恩典 조금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身体不健康 这也是神的恩典 조금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even if I cannot study well it is by the grace of God 学习稍微差 这也是神的恩典 좋은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even if I don't have good background it is still by the grace of God 没有好的背景 这也是神的恩典 세상적으로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even if I don't possess things that is based on the well still it is by the grace of God 世上我不足 这也是神的恩典 좋은 부모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even if I don't have good parents still it is by the grace of God 没有優秀的父母 这也是神的恩典 내게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even if I have children that torment my heart still it is by the grace of God 子女让个超新 这也是神的恩典 우리 교회에 많이 부흥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even if I church does not revive it is still the grace of God even if I church does not revive it is still the grace of God Amen Amen 다 하나님의 은혜요 it is all by the grace of God 全部都是神的恩典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God has called me as a witness isn't that right? 因为神已经 呼叫为我见证人 对吧?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 부족할 것이 없는 거야 if God has called me as a witness of course there is nothing that I lack 因为神呼叫我 为见证人 神呼叫我为见证人 这就是完全靠 神的恩典 那我们没有什么不足的 하나님 단진 나의 산명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我们能够正确地 抓住我们的使命 这就是神的恩典 오늘 이 고백을 한 바울사도가요 그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今天的这个话语 是保罗告白的 当时他的身体 不是那么的健康 今天的这个话语 是保罗告白的 当时他的身体 不是那么的健康 이 바울사도 어떻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Do you know how 保罗告白的 He confessed that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这样的保罗告白了 我今的承认 何等人是蒙神的 恩财神的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But it says the grace of God given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He says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내게 이만 은혜가 헛된 것입니까 And the grace that is upon me is it without effect 难道叫你在 我身上的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the grace upon me is not without effect 神赐我的 은혜不是突然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마어마 많은 증거를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And therefore God was able to give tremendous amounts of evidences to Paul 내게 이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조그만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The grace of God that is upon me even the little things will not drop to the ground 神赐给我的 那么小小的 은혜 也都没有 掉在地上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열매로 맺히게 돼있습니다 Everything by the grace of God as His glory will bear as fruits 오늘 여러분 나의 사명을 바로 하십시오 And today let us undertake our commission upright 그래서今天 大家一定要 正確地 抓住使命 여러분요 천국 배경 갖고 있잖아요 You already have the background of heaven don't you 여러분요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이 자격 갖추고 있다니까 We already have the right to receive answers to prayer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증거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니까 God has called us as a witnesses and He says that He would give us the evidences 而且神还说 你们是见证人 我肯定会 赐给你们评证 마태宫 4章 19절에 사람 낳는 어부가 대라가 아니고 대리라 In Matthew chapter 4 verse 19 It doesn't say that you have to become the fishers of men but I will send you out to fish for people In Matthew chapter 5 verse 13 It doesn't say you have to become the salt of the world but you are already the salt of the world 5章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빛이 대라가 아니고 빛이다 In Matthew chapter 5 verse 14 What does it say It doesn't say that you have to become the light but you are already the light Ma태福音 5章 14절 当中说 你们是世上的光 不是成为 已经是光 세상의 빛이다 That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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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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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章 1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 대라가 아니고 대리라 What does it say in Acts chapter 1 verse 8 It's not You have to become the witness but you will become the witness In Matthew chapter 5章 1章 8절 当中说 不是让你们做见证 而是已经成为了见证 Ma태福音 18章 18절은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In Matthew chapter 28 verse 18 It say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In Matthew chapter 28 28章 18章 当中说 天上地上的权幣 已经都赐给你们了 그러므로 가서 Therefore go So you need to go and make disciples and make disciples and make disciples and make disciples 여러분 내가 내 제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자는 오게 되어있어 Do not think that you are making disciples of your own because disciples will come to you 20절에 말씀하잖아요 Ma태福 28章 20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And it says In Matthew chapter 28 verse 20 I will be with you until the very ends of the earth 20절当中 又说 我常与你们 同在直到永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it is by the grace of God This is 神的恩典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Is it correct that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I pray that you will give this confession daily throughout the week 希望大家 这一周当中 每天 能够告白 这个恩典 예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거릉더전서 15장 10절은 나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번 주 한 주간 말씀입니다 as a conclusion 1st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0 is the necessary word of God for you and I throughout the week say a conclusion today 哥林多前授 15장 10절 1st corinthians 1st corinthians